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추래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2월 8일이었죠 느에미아 동계 수련회가 2월 10일 날 금요일부터 있었는데 2월 8일 수요일 에즈버리 대학교 늘 일상적으로 들여줬던 채풀 시간에 채풀이 끝나고 난 다음 특별한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특별한 설교자가 섰던 것도 아니고 채풀이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거기 주변에 한 30,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사로잡히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CNN이나 여러 방송 매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곳을 방문해서 또 보기도 하고 정말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주시는 달콤한 임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그런 심령의 상태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미국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또 미 전역으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 소식이 참 벅차고 감격스러운 것은 영적으로 점점 암흑기와 같이 들어가는 이 시기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청년 세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한국 땅에서도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갈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3월 달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갈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는 정말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개인이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듯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증이 물로 채워지듯 비어있는 그 결핍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이 갈망이지요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 진공상태, 비어있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갈망으로 갈망의 대상을 통하여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통하여 내 갈망,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또 성공과 어떤 안정적인 삶을 통하여 그것을 갈망하며 채우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고 때로는 갈망의 대상이 어떤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권력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이성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갈망하는 대상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고 그 미래가 그 갈망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일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기한도 있고 기회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계 투성인 것이죠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다시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그 기회가 오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한계 투성인데 한계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끝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낭비 없이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그 갈망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키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갈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인간의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창조된 인간의 그 목적대로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갈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능력, 선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 애들이 5학년, 2학년입니다 첫째는 남자애, 둘째는 딸인데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음성과 그 리앙스만 들어도 이 아이가 나에게 뭘 요구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와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빠 하고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제 손을 봐요 뭘 가지고 왔나 먹을 거 사 가지고 왔나 편의점 아빠 들려서 사 오셨나 그리고 안 사 왔으면 그냥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들어가요 딱 분위기가 아시겠죠 얼마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아이가 앞머리를 잘랐더라고요 여자아이가 이제 앞머리를 잘라서 딱 눈에 봐도 아 얘가 머리를 잘랐구나 그래서 저도 눈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해줘야겠다 여자아이니까 또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딸 머리 잘랐네 이렇게 반갑게 아는 척을 했어요 근데 정색을 하면서 아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반응이 미도 없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머리를 잘랐으면 아주 오바하면서 와 우리 딸 야 너 진짜 앞머리 잘랐어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반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유 우리 딸 앞머리 잘랐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아빠라는 그 짧은 두 음절 사이에 딸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뉘앙 쓰고 뭐가 필요하고 다 압니다 집안에서 아빠 부르면 도와달라는 거죠 빨리 딱 뛰어오라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자라날수록 아빠를 부를 때 이제 저 자신을 찾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가는 느낌도 드는데 예전에는 아빠 자신을 찾아서 아빠와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이런 걸 원했는데 점점 저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함께 있고 싶어 하기보다는 아빠가 줄 선물 용돈 용돈 칭찬 격려 이런 것을 원합니다 갑자기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 위로 치유 이런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선물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위로 이런 것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제하시면 그분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임제죠 하나님이 임제하시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출애국기 40장 말씀이 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35절 말씀에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제가 임했죠 하나님의 임제가 임하니까 그 경이로움과 위험 앞에서 모세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천하의 모세도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임제가 나타나면 드러나면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속성이죠 악과 무관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절대적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임제하실 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묻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모세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천하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그 영혼의 실체 영혼의 그 민낯이 죄인됨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제가 임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반응이에요 거룩을 관계적인 단어로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다른 이성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은 아내만을 바라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사는 관계일 때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말하죠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나는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 고백을 듣는 상대 배우자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난 당신을 한 50% 정도 사랑해 한 90% 정도 사랑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고 이렇게 퍼센트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는 관계도 주님이 나만 바라보시듯 주님이 나와만 관계하고 싶으시듯 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관계 즉 그렇게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난 너만 보고 있어 야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 살리려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것이 확증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룩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3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주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된 것이죠 골롯에서 1장 22절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거룩은 내 영혼의 그 근본적인 민낯이 드러남과 동시에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거룩이 회복된 사건이며 의의의 옷을 입혀주신 자녀로의 회복이며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거룩하신 주님에 반응하여 우리 또한 주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이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했을 때 거룩이 회복되는 현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죄에 관한 주제였어서 청년 시절에 제가 지었던 연약함들 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죄를 나누고 죄를 끊게 되고 이제 목회자로 들어서게 된 그 이야기를 그때 말씀 시간대에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정말 그 후에 죄의 유혹 더 이상 없으셨어요? 다시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죄 짓고 싶지 않으셨어요? 넘어지진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간절한 눈빛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들으면서 아, 이 청년이 지금 치열하게 자기의 어떤 습관적인 죄 해결되지 않은 죄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 문제를 씨름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 왜 유혹이 없겠어요? 유혹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형제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10년도 그 일이 지났지만 제 귀에는 그 현장에서 그 죄의 현장에서 들렸던 음악 기계 음악 소리 아직도 그 기계 음악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그 분위기 담배 연기로 자욱한 그 공간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쾌감 죄를 지었을 때 그 쾌감도 기억나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이제는 죄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죄 짓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주님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걸 원치 않아서 저는 이제는 죄를 못 짓겠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역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38절 말씀에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여러분이 광야 지역은 일교차가 한 50도 정도까지 날 정도로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낮에 뜨겁게 달구어진 바위들이 밤에 식으면서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일교차가 심한 곳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인이었어요 언제 멈추고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가장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길을 모를 때인데 하나님이 인지하시니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3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했습니다 눈앞을 밝혀주셔서 모두가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름 광야의 전문가였거든요 80세에 부름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는 길 원하는 방법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지하시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고 의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가 다 맡겨지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 곁에 계시는데 문제 될 게 없어요 반드시 인도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쩌면 매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런 증표가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지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힘들면 쉬었다 가게 하시고 하루 갈 수 있을 만큼 가게 하시고 때로는 부축하시고 지금 신명기 32장 말씀처럼 업어나르듯이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으니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믿어졌어요 제가 20대 외국에서 혼자 있을 때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못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못 가면서 여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관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집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있나요 갈 데가 없다고 잘 곳이 없다 그런 것만큼 그것만큼 참 서러운 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가고 마음은 요동치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은 외출을 하다가 너무 마음이 요동쳐서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그 골방에 무릎을 꿇고 펑펑 기도했어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골방에 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아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렇게 거룩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도 받고 게다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누군가가 그럴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조건이 돼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날마다 준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럼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반드시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국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때가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요 성막 공사가 다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34절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때의 이 그때라는 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에요 다 지어졌을 때 34절 앞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모세가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16절에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25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32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성막 구조물과 또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말씀하신 순서와 절차 방법 질서대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심이 그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임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은 꼭 그렇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말씀하신 순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이들 이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도 그랬죠 이를 준비하고 있던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성형 집회 때 김다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레이시아 출신 교수 리아우 홍 교수님 한번 지난 금요성형 집회 때 자세한 그 리아우 홍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 14년간 사역하시다가 2015년도에 에즈버리 지역에 방문 교수로 오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에 대한 꿈을 그렇게 받고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7년도 말에는 윌모 켄터키의 부흥을 위해서 네가 풀타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교수직도 내려놓고 말레이시아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를 이어갔고 또 2020년도에는 이번에는 네가 피켓을 메고 앞뒤로 메고 부흥의 메시지를 전해라 사인을 알려라 그렇게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준비시키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망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 5경 오늘 말씀이 추레국기 40장 말씀인데 모세 5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장 많은 분량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0장이 넘는 분량이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 성막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고 추레국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추레국기 40장의 그 결론도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의 완공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 하나님의 갈망이 이 성막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몰랐을까요? 모세 5경을 기록한 모세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갈망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당연히 모세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은 임재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 갈망을 구하세요 하나님만을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문을 두드리는 그 갈망을 통해서 그 문을 언젠가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의지로만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우상들을 내려놓기 어려워요 우상은 내려놓으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의지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마 다시 죽고 다시 가까이 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모셨던 그 우상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막을 왜 지으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여기서 예배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예배 초소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본당 예배당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그분께 방향을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 속에 있어요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준비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말 당신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가슴 기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 전하고 싶었어요 타교 한 구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임재를 두드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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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